나이스는 제가 지금 이게 가 되어야 먹는 거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줘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비용을 가장 통계 볼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은 툴에서 보호에서는 진이라는 웹에피케이션 서머 프레임업이 있는데 이걸 쓰고 있고요. 지금 정중원 기사님께서는 정신평 YS 운영을 진행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백엔드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줘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비용을 가장 사전에 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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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